밥 먹을 때 개꿀! 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접두어 반이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바로 얘에요. increase의 반대말 decrease. 그렇죠? increase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그렇죠? 이런 거 기본이고, 이거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pra의 반대말이 리야. 이게 뭐죠? 자, 갑니다. 어떤 직업주의에서 가장 앞에 있는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 그렇죠? 프로라는 말 쓰죠. 가장 앞에 있는 거야. 강사들도 프로강사. 메가스터디 강사는 프로강사야. 프로라는 영어 단어가 앞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앞에 있다, 선에 있다. 그렇죠? 우리 선빵 날린다고 하죠? 앞선, 이런 뉘앙스입니다. 앞서 있다 이거야. 근데 리 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시 라는 뜻이죠? 다시. 이거 다 아실 거야. 근데 왜 다시 라는 뜻을 갖게 되냐면 again 하면 다시죠. 그런데 이제 보자. 여기다가 내가 st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냐면 against 라고 했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대항해서 반대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가 무슨 뜻이냐면 반대라는 뜻이 있어. 얘를 받는 거야. 얘는 얘를 받는 거고. 그럼 이제 보시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프라 가장 앞에 있다 이거야. 가장 앞에 있어. 근데 대항해서 다시 어? 미국과 소련. 뭐 이런 뉘앙스. 동독과 서독.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란과 이라크.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냐면 잘 보세요. 프라의 반대말이 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이제 봐봐. 프라 이거는 뭐야? 가능성이야. 응? 좋았던. 그렇죠? 가능성. 가능성. 자, 예를 하나 들어주면 여기 봐봐. 생산하다가 영어로 프로듀스에요. 프로듀스. 그렇죠? 그럼 생산하지 않아. 그럼 줄어들겠죠? 리듀스야. 리듀스. 리듀스. 생산하다가 그럼 증가하는 거죠. 생산은 증가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반이요. 뜻이 뭐야? 줄이다. 이 단어의 뉘앙스가 두 두 두. 뉘앙스가. 그럼 얘는 하는 거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생산하다. 얘는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생산이 뭐 감축하는 거지. 감소하다. 리의 반대말이 프라가 될 수 있고 프라의 반대말이 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프라의 반대말이 리가 있구나. 프라의 반대말이 리가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뭐 집어넣는 거야. 자, PD님. 이 부분만 1분만 잡아주세요. 1분간. 1분간. 2분간. 1분간. 2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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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간.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피디님 좋아했덩 자 갑니다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잘 보세요 자 프로를 다 동그라미 쳐볼게 자 볼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 하는 거 예지 예지 그럼 얘네들은 뭐지 많이 봤던 단어들이지 하지만 리가 들어간 패턴 한번 가볼게 자 갑니다 프로듀스가 영어로 뭐야 생산하다라고 했지 그럼 리듀스가 영어로 뭐했지 리듀스 줄이다 반으로 쓰였다는 거야 줄이다 자 프라시드는 우리나라 말로 나아가다야 가다니까 고고 얘는 자동사 프라시드는 영어로 선행하다 앞서다 선행하다 선압 앞서다 얘는 보통 타동사로 많이 사용하지 그러면 봐봐 나아가다 앞서다 반이어가 뭐냐면 리시드야 리시드 어 이거 어차피 앞뒤만 바뀐 거지 얘는 영어로 뭐죠 후퇴하다 후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얘랑 같은 뜻은 리트리트 후퇴하다 어 똑같이 리가 들어가 있네 옆으로 갑니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왜 GR은 내가 뭐라고 그랬지 GO GR은 뭐야 앞으로 가는 거 진보하다 진보하다 프로그레스 그럼 리그레스는 뭐죠 반대로 가는 거 퇴보하다 반대로 가는 거 퇴보하다 진보의 반대말 퇴보하다 또는 쇠퇴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얘랑 거의 같은 뉘앙스가 뭐냐면 잘 봐봐 자 레트로 알죠 레트로 확인해 보시고 됐나요 리하고 GO GR은 GO 자 프로젝트 자 PD님 하나 물어볼게요 야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하자 계획하다 계획하다 야 싫어 그 계획을 거절하다 REJECT 누가 계획을 했더니 계획을 받아줄 수 있지만 야 계획 싫어 거절하다 같은 뜻이 뭐야 REFUSE 이런 거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가장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PRATRA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RETRACT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단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중간에 하나가 있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CONTRACT야 CONTRACT CONTRACT 자 이 단어 기억납니까 얘가 계획하다 라는 뜻이에요 계획하느라 뭐야 계약하다 계약하다 자 우리 PD님 야구 축구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선수가 잘해 계약을 그럼 2년 연장 3년 연장 4년 연장 하겠죠 얘는 연장하다 계약을 연장하는 거야 앞으로 앞으로 연장하다 계속합시다 연장하다 연장하다 같은 뜻 길다 장자를 써가지고 플로롱을 쓰기도 하죠 같은 접속끼리 묶이는 거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연장 길다 장자 연장하다 그게 연장하다 그러면은 계약을 했지만 잘 못해 그럼 계약을 영어로 계약을 REFUSE 취소하다 철회하다 취소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계약을 취소하다 철회하다 됐나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이건 너무 쉽죠 너무 쉽지 이쪽 단어가 이쪽보다 어렵지 어렵지 프라이 반대말이 뭐가 될 수 있다 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듀스 생산하다 리듀스가 영어로 뭐야 줄이다 생산을 감축하는 거야 줄이다 프로그레스 나아가다 프리시드 앞서다 선행하다 리시드 후퇴하다 리트리트 후퇴하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리그레스 태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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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뭐 하자 프로젝트 뭐 하자 우리 내년에 뭐 이거 하자 아 싫어 너무 힘들어 거절하다 리젝트 리피지 리액트 리피지 리액트 근데 요거는 원래 컨트랙이 계약하다 계약 아 선수들 계약 잘했어 그러면 플로롱 프라트랙트 연장한다 계약을 연장하는 뭘 연장하는 거야 계약을 연장하는 거고 얘는 뭐야 계약을 뭐 하는 거야 시작 취소하는 거야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요거 한 단어 더 있는데 좀 이따 줄게 여기까지 좋았던 밥 먹을 때 기꿀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여기 봐봐 자 프로 야구 선수 축구 선수 프로 강사 가장 앞에 있는 거 앞 또는 선에 있는 거 선 앞선 앞선 사람을 프로라고 한다 앞선 사람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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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프로라고 프로 선수 앞선 사람 앞선 앞선 근데 리가 들어가서 리가 뭐라고 어게인도 있지만 어게인스도 있단 말이야 어게인스라고 할 때 뭐야 대항해서 반대해서 그럼 요거에 반대한다는 거야 그 개념을 머릿속에 있어야 돼 옆으로 갑니다 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갈게요 다시 한번 컨트랙트가 계약하다 계약하다 계약을 플로롱 프라트랙트 연장하다 계약을 연장하다 그럼 계약을 뭐가 돼 시작 리트랙트 뜻이 뭐가 돼 취소하다 얘랑 같은 뜻이 뭐냐면 잘 들어 여기 보세요 리켄트란 영어 단어도 취소하다 똑같이 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취소하다 가장 쉬운 단어를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뭐 있죠 보이십니까 캔 C하고 T는 같은 사운드지 C하고 T는 같은 사운드지 S-T-C-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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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려운 단어가 없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그래서 취소하다 그래서 취소하다 철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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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연장하다 연장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같은 배경은 같은 단어를 갖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프로듀스 두 한단 말이야 생산하다 생산 안 하는 거야 감축하다 감소하다 됐습니까 자 프라시드 나아가다 프리시드 선행하다 리시드 후퇴하다 후퇴하다 리시드 리트랙트 리트레이트 후퇴하다 리가 들어가 있다 똑같이 리의 뉘앙스 프로그레스 진보하다 리그레스 뜻이 뭐야 퇴부하다 레트로그레스 뜻이 뭐가 되시죠 퇴부하다 역행하다 레트로그레이드 뜻이 뭐가 되시다 퇴부하다 역행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프로젝트 하자 이거 하자 아시덕 리젯 거절하다 리피지리트 리피지리트 두 개 다 거절하다 퇴부하다 역행하다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되게 쉬운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다면 어려운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걸 따로 외우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아 프라이의 반대말이 리가 될 수 있구나 프라이의 반대말이 리가 될 수 있구나 그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는 반드시 내공을 키워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요 꼭 기억하시고요 됐습니까 좋았던 네 그러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